이 동네 이슬이 장난이 아니네.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떠야 돼. 이게 도로가 좁아서 공간이 안 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뜨죠. 빨리해서 이슬 내리기 전에 끝내버리죠. 그럼 여기다 칠까요? 임선여 경장아. 네. 과수팀 몇 년 차인데. 계획을 세워야지, 계획을. 후다닥 하다가 실오라기 하나도 빼먹어서 범인 놓치면 네가 책임질래? 에헤이, 황초경언니 뭘 또 책임을 지래. 뱃속에 희망이 됐는데. 선여, 축하해요. 괜찮습니다. 하경이니 퉁박이 희망이 자장갑니다. 사체 백골이라면서요. 계획까지 세워서 주변문까지 다 떠야 돼요. 이게 백골은 백골인데. 진흙 속에 묻혀있던 하반신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발을 다 쌓아놨어? 발을 이렇게 쌓아놨는데. 발에 집착하는 변태인 건가요? 동식아! 동식아! 아니 우리 동식이 아니에요! 우리 동식이 아니라니까요!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! 전장에서 확실하게 증거가 나왔다니까요! 아니에요, 아버지. 아니, 아니라니까요, 진짜! 아니, 아니라니까 진짜! 나 아니라고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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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? 어떤 경찰님이 날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. 제대로 조사받아보려고요. 내가 그렇게 좋아요? 내 뒷조사도 하시고. 뒷조사는 무슨. 이 경사님 용의자였던 거 다들 알던데. 다들? 누구? 음... 글쎄요. 기억이 안 나네. 이것도 기억 못 해. 저것도 기억 못 해. 뭘 그렇게 기억을 못 해? 사체 신원이요. 내가 아직도 답을 못 들었네. 이 경사님 동생 이유연 씨 아닙니까? 나 편이야! 엄마 카이! 목소리로 뉴스 이경연 오는 Backbone